너는 실패자! 나 꼴등기 다 실패자기야 숨쉬기가 힘들어서 아프다고 나는 실패자기래 필요없는 아이래 이겨멘 버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드워즈 침대전쟁에 들어왔습니다 침대를 부시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아래 보면 맵 곳곳에 럭키블럭이 숨겨져 있어요 럭키블럭 꼬셔가지고 템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게임전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꼴등기에게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얘들아 내 눈에 띄지마 얘들아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꼴찌가 되도록 해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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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드디어 매치가 시작되었군 나의 숨겨놓은 배드워즈 실력을 공개하다가 된건가?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배드워즈 실력 모두 자 철개를 구입해서 일단 이 침대를 지키는 게임인건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침대를 지키는 게임이니까 잘해보세요 럭키블럭에서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된다 오! 이거 뭐야? 벌써 죽은 사람이 있다?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있다? 에이 설마 누가 죽었어 오케이 일단은 많이 많이 이건 뭐지? 고고기 네 둘 다 아 고기 두번째 왠지 탈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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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블록 없다고!!! 훔쳤다 훔쳐나, 철 훔쳤나보다 나이스 이러면~~ 일로와 짜식이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죽는다 와 핑크 진짜 잘해 모든 마을에 핑크 블록이 이어져있어 와 핑크 누군데? 어? 댕댕이 응? 댕댕이가 그렇게 날렵하게 하고 있다고?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됐지? 누군가 꺼를?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닉대야 어? 어? 나만 아니.. 으야 너 뭐야!!! 아아 이러지마! 내가 중실한 개가 될게! 이러지마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어? 나 뭐야? 무슨 아이템을 쓴 것 같지? 이러지마아아아아악!!! 야 맨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 녀석이 탭을 지켰네? 이 녀석 그냥 탭만 맞으면 실력은 별거 없구만 늑대가 토벌하고 있어 자식이 넌 안되겠다 안되면 어쩔건데? 이 실력도 없는 개 너한테는 큰 벌을 줘야겠다 응? 어쩔건데? 늑대집은 꼭 부수고 가야겠다 다이아몬드까지 주고 갔네 고마웠어 오 어떡하나? 아 이거 쉬프트 있었지 차가 막 깜빡하고 있었네 완전 어? 늑대야 집 부실게 어? 야아아아아악!!! 늑대 부수나? 늑대가 집을 비었나보네? 늑대야 집 부실게 야 나들 우리집에 왜 오는거야!!! 왜이렇게 나만 공격해? 아 안돼!!! 야 철개 많이 가지고 있네 리아? 안돼!!! 오케이 진흙대 탈락 진흙대는 어떻게 자기 침대를 보호도 하나도 안해놨냐? 할 시간을 줘야지 양솔로 막으면 되지 그럼 늑대 꼴찌? 늑대 꼴찌 구독 구독 우리집은 안전할까? 우리집은 안전할까? int's нул 응 누가 우리집에 신입한거 아님? 내가 아까 리아를 버 2020 2009 어? 크 나도 모르던지 하하하 darn 우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아아아아ㅍ travel 안 돼! 리아 집을 좀 부셔 볼까? 오케이 부셔고? 쓰레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 대리... 안 돼! 리아야 죽어야지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네 집을?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 뚜껑 덮으려고 했는데... 키키키키키 아 큰일 날네 얘가 넉대는 내가 죽였으니까 난 만족해 아 우리 집 어디야 근데? 우리 집을 못 찾겠어 내가 내가 부셔줄까 그럼? 어딘지 알건데 그럼 파란색지 단인하네? 자 까마귀야 미오한테 이걸 선물해주렴 어? 이거 뭐야 근데? 이렇게 딴딴해 이거? 부셔지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재밌는 게 있다? 럭키블럭에? 럭키블럭에 맛있는 거 맛있나? 어 야 음 뭐야 이거? 나 갑옷이 왜 이래?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나한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 같은데 얘들아? 어? 이건 뭐지? 한번 던져볼까? 아! 야! 우와 여민이 꺼 사기야 저거 뭐야? 아니 럭키블럭을 내가 부셨더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 있지? 아 누구랑 놀아주러 가지? 가볼까? 너 탈락됐어 여민이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부터? 나 살아있지 아직 어? 여민이 침대가 없어졌어 괜찮아 안 죽으면 돼 여민아 네가 안 죽을 수 있을까? 나한테 온다면 널 가만히 트지 않겠어 아깝게 여민아 너 뭐하니? 너 누군데? 노란색이야 혹시? 염 나부 싸울래x3 야 네가 껴들면 어떡해? 당장아 Chocodian 우리들이 지금 첫전이었네 블랙호 할 때 못 죽이나봐 잠깐만 근데 얘 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미호는 침대가 있었구나 나 침대 없어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 왜 우리 집 갈라 그래 왜 우리 집 갈라 그래 우리 집 가서 뭐할라 했어 우리 집 꺼... 지금이야! 하지만 나는 풍선이 있지 나도 미호 거 부수러 가야겠다 어? 내가 부수는 게 더 빨라? 미호 잘하는데 미호야 너 무기 좀 사! 무슨 일이야? 미호야 침대 부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침대 부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내 거 부실려면 100만 년 걸려? 미호야 무기를 사! 무기를! 철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아 도망가야 돼! 럭키블루 부숴봐! 부숴봐! 진짜 좋은 거 나와! 저 거대한 거 그거 진짜 좋은 거 나온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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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가 아까 사기템 얻은 거야 댕댕아 숨지 말고 나와! 남자랑 같이 싸워! 좋은 거 나왔어! 그거 껴! 껴! 껴야 돼! 댕댕이 끝났어! 그 창 있잖아 창 창 들어봐 창으로 맞추면 진짜 그거 데미지 대박 댕댕이 끝났어 뭐야 저거 뭐야? 어따 쏴? 아꼈어 아꼈어! 바보 같은데 그냥? 이게 뭔지 알아 미호야? 야! 웃기네. 자 어쨌든 이렇게 1등은 미호. 와 나 처음이야. 그리고 꼴등은 쥐늑대. 에이 나만 괴롭혀. 너는 실패작이야 늑대야 최우수사. 나는 실패작이야. 쥐늑대한테 벌칙을 내리러 가볼까? 구. 좋아요. 자 늑대야 너는 꼴등이니까 실패작이야. 너는 실패작. 난 꼴등이다 실패작이야. 숨쉬기가 힘들어서 아파. 아프다고. 나는 실패작이래. 필요없는 아이래. 늑대야 너는 너무 벌칙이 약하다 한 번 더 해. 너는 아주 그냥 너는 쓸모가 없는 아이야. 넌 실패작이라고. 응. 숨쉬기가 힘들어. 아파. 아프다고. 제발 그만. 그만. 나는 실패작이래. 필요없는 아이래. 트로트냐고? 트로트야 무슨. 이게 이런 노래였어? 아 웃겨. 왜 신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늑대야한테 실패작 벌칙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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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하아. 안녕. 안녕. 안녕.